오늘 3의 MC라고 들었는데 KBC가 왜 안 보이시죠? 너네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럽니? 나 오늘의 MC 아니라 1위 후보로 이 자리에 온 거거든? 그러면 완전 멋진 1위 후보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제가 1위 후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싸이형 이제 슬슬 울러나실 때가 되잖아 살짝만 양보해주세요 자 이제 MC로 뿅 컴백 가스트 보실게요 현아씨 네 안녕하세요 부미닛 현아입니다 네 이번에 발표한 신곡 아이스크림이 완전 대박이던데 구두춤 하나만 알려주세요 난 달콤한 아이스크림 넌 녹아내릴걸 어때요? 누가 제일 난 것 같아요? 오빠가 조금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알아 뭐 알아 네 완전 열심히 준비한 현아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채널 스타트